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너무 맛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쉬시지만 정당은 덜 익었어요 청경채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해물찜 먹방! 레츠고! 가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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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부드러워요. 마이크 자, 마이크 와, 마이크 아, 마이크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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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너무 맛있다 으음 중국당면 투척 덜 익은 것 같은데 느낌이 으음 이거 먹어야겠다 중국당면 덜 익었어요 근데 맛있네 으음 으흠 으음 더 익었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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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맛있네요 계란 꼬아자 꼬아자 양파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